안녕하세요 JTBC 월화 드라마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목회원 역의 박민영 임은섬 역의 서광준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굿나잇 책방 쿠폰 적립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2월 24일 월요일부터 4월 14일 화요일까지 매주 월요일 화요일에만 쿠폰 적립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쿠폰 적립하셔서 경품도 꼭 받으시고 그리고 잊지 말고 본방사수도 해주세요 본방 때 만나요 안녕